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오늘은 봄부터 가을까지 마음껏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텃밭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텃밭과 집 울타리에 직접 가꾸어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추천합니다. 푸드 마일리지 0km 제철과일 마음껏 먹기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을 돌면서 과일을 먹고 퇴근해서 텃밭에 들려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텃밭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풀꼴TV가 이 멋진 텃밭에 도전해봅니다. 이런 텃밭을 만드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차례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열매나무를 선택한다. 두번째 같은 종류라도 조생종과 만생종을 섞어 심어서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도록 한다. 세번째 밭 가장자리와 텃밭 안쪽에 심을 것을 가려 심는다. 네번째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심는다. 다섯번째 최소한의 관리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많이 심는다. 오늘은 5월 26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텃밭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집은 보리수가 그 첫 주자입니다. 참 예쁘죠? 자 보리수로 시작해서 가을에 먹는 배와 대추까지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과일이 끊이지 않게 릴레이 경주하듯 이어서 계속해서 과일이 달리도록 텃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집에서 가장 맛있게 맛볼 수 있는 과일 보리수. 참 탐스럽게 많이 달렸습니다. 보리수는 특별히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잘 달립니다. 다른 과일 나무처럼 꽃속기를 한다든지 봉지를 씌운다든지 수분수가 필요하다든지 전지가 어렵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이나 텃밭 둘레나 가장자리에 심어 놓으면 됩니다. 새콤한 맛이 아주 특색인데 특별한 관리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보리수 알에서 보리수 따먹는 재미 참 좋습니다. 4인 가족 한 그루면 충분합니다. 보리수 맛에 질일 때쯤이면 블루베리와 산딸기, 앵두, 체리가 익어갑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인기가 참 좋습니다. 4인 가족 기준 블루베리는 한 4그루에서 6그루 정도가 좋고 산딸기는 한 10그루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산딸기는 울타리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까 많이 심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밭 가장자리에 심게 되죠. 앵두나무는 한 그루면 충분합니다. 혹시 뭐 앵두수를 담그는 분이라면 더 있어야겠지만요. 예전에는 인기가 좋았는데 점점 식어가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많아졌다는 뜻일 겁니다. 산딸기와 앵두, 그리고 복분자는 기르기 참 좋습니다. 산딸기와 복분자는 가지치기만 잘해주면 되니까요. 초보 텃밭 농부님이라면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는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성토양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자재를 파는 곳에 가면 블루베리 상토라고 따로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냥 일반 토양인 텃밭이나 정원에 심으면 블루베리를 먹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살아있지만 꽃도 별로 피지 않고 열매도 별로 달리지 않습니다. 산성토양에 심어야 맛있는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산성토양을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심을 때 익는 시기를 달리하는 품종을 심으면 오랫동안 블루베리를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산딸기가 한창일 때 복분자가 익기 시작합니다. 까맣게 익어가는 복분자 참 예쁘죠? 복분자는 산딸기보다 열흘 정도 익는 시기가 늦습니다. 그리고 복분자도 산딸기처럼 울타리 가까이 심으면 좋습니다. 가시덤불이 져서 농장 안에 심으면 굉장히 힘들고 산딸기와 복분자는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옆으로 너무 많이 번져나갑니다. 너무 번식력이 강해서 걱정일 정도입니다. 복분자와 산딸기는 가지치기만 잘 해주어도 아주 잘 크고 열매도 잘 달립니다. 산딸기와 복분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으니 좋아하는 것을 골라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체리도 이때쯤 익는데 과일이 참 예쁘죠? 먹기 조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체리도 수분수가 있어야 하니 꼭 확인하시고 심으시면 됩니다. 산딸기, 복분자, 블루베리, 체리가 끝나갈 때쯤이면 매실과 살구, 자두가 이어서 열립니다. 매실과 살구가 먼저 열리는데요. 저는 매실나무를 기르다가 정원 한가운데 잘못자리를 잡아서 베어냈습니다. 어렸을 땐 꽃도 예쁘고 열매로 매실효수를 담그는 것이 좋았지만 매실나무가 너무 커지니까 정원과 텃밭 가장자리로 자리를 잡아서 새로 심었는데요. 이렇게 나무가 컸을 때의 경우를 생각하고 심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자리를 잡아놓으면 계속 후회를 하게 됩니다. 피부색이 예쁜 살구나무는 수분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그루 이상 심으면 좋은데요. 저도 살구나무 한 그루가 10년 이상 된 것이 있는데 수분수를 심지 않았더니 그동안 한 해에 10개도 채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수분수를 심었더니 올해는 제법 많이 달렸습니다. 살구나무도 울타리나 텃밭 가장자리에 심으면 좋은데 살구와 자두나무 병충해 관리는 한겨울에 기계유제를 뿌리고 꽃피기 전에 살균제 그리고 병충해를 막는 것은 토양살충제와 교미교란제를 쓰고 있습니다. 교미교란제는 몇 가지 해충의 교미를 막을 수 있는지에 따라 2종 교미교란제와 4종 교미교란제가 있습니다. 자두나무는 한두 그릇만 있어도 4인 가족이 충분히 먹고도 남습니다. 정말 탐스럽게 많이 달립니다. 자두가 끝나갈 무렵 텃밭 효자 품목인 토마토, 참외, 수박이 차례로 익어갑니다. 토마토는 한여름 내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참외와 수박은 빼놓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더위를 잊게 하는 과일이죠.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과 참외 참 좋습니다. 참외는 한주에 20개 정도 수확할 수 있으니까 5주 정도면 되고요. 큰 수박은 한주에 한두 개를 수확하고 애플수박은 5개나 6개 정도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각각 5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외는 아들줄기, 손자줄기를 잘 길러야 하고 수박은 아들줄기를 기르는데 13마디에서 20마디 사이의 열매를 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종류가 다양하니까 좋아하는 품종이나 크기와 색깔을 선택해서 심으면 됩니다. 토마토는 겹가지를 쳐주고 지주대를 잘 설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텃밭에서 완전히 숙성된 텃밭 수박과 참외 그리고 토마토 참 달달하고 맛나고 시원합니다. 여름 끝자락이 되면 차배와 수박이 끝나갈 무렵이면 복숭아와 사과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본격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제철과일 중 아우리 사과와 복숭아가 으뜸이죠. 사과와 복숭아는 여러가지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고 다른 작물에 비해 농약을 많이 치는 작물이기 때문에 한쪽에 몰아심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쌈채수와 멀리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복숭아도 품종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종류를 수확하는 시기를 달리해서 심으면 됩니다. 복숭아와 사과 수확이 끝나갈 무렵이면 배와 대추가 열립니다. 배나무는 수분수가 필요한 품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수가 필요한 품종인지 꼭 확인하시고 심으면 좋습니다. 대추는 여러가지 품종이 나와 있는데 생과일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말려서 식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목적에 맞게 품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푸드 마일리지 0km의 건강한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텃밭 강력축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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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